이게 물리가 크라켄이라고 대왕문어거든? 형이 만든 거예요? 어, 이것도 내가 디자인한 거니까 아, 진짜? 물어갈식으로 확장하라고 우와... 산발 갈아입고 와봐 이거 다 벗고 입어야 되는 거 같은데? 이거 저거 되게 편하지 않나? 이거 원래 벗고 입어야 돼 벗어요? 어, 벗고 입어야 돼 와플 다 벗었네요? 응 와플이 어디 갔지? 살속에 와플도 회춘을 해서 반죽 상태로 깼다고 하하하하하하 이거 아, 왜 이렇게 때려? 야, 씨 야, 씨 저 꼭지가 되게 작네 그러게 추워? 태화됐는데? 실전 압축자 꼭지네 실전 압축? 실전 압축? 실전 압축? 이게 뭔 소리야? 널 묻어줘 웹툰의 실전이야 오, 예쁘다, 예쁘다 오, 옷이 예쁘다 맞아, 키스 좋아 으악! 와, 멋있다, 멋있다 더 시작이다 회춘하는 느낌 드나? 잘 입을게요 아, 근데 옷이 진짜 예뻐 자, 이제 말년이니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말년이 차례 이제 먹을 게 왔어요, 먹을 게 왔는데 야, 먹을 거 부터 먹죠? 먹을 거 먹고? 밥부터 먹어야지 왜냐하면 식기 때문에 이거야? 이거 선욱이가 그런 거야 아,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지? 오, 맛있겠다 아, 진짜 시켜먹으면 맛있지 맛있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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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떡볶과 이 청요리의 조화는 없다 야, 독특하다 삼성 떡볶이 두 손이 도북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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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? 이거 절대 안 찢어지거든 사람 내달려도 돼 이 틈이 좀 약간 넓어서 너무 적나라하게 안 나는데 저게 이제 멋이야 근데 젖꼭지는 원래 작았어? 해충한 거야? 해충한 거야? 내 첫눈이 좀 작아진 거 아니야? 너 괜찮냐고 아, 그거 뭐야 원래 저만 하지 않아요? 우리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젖꼭지에 기만 하더라고요 놀랬어 몸이 커져서 그런가? 운동해서 위에 깔리는 음악 뭐야? 봐봐요 형 나는 이렇게 티 날까 봐 그거 붙여봐가지고 그거 붙었어요? 에티켓이지 너는 이런 거 반절만 하나를 반절처럼 하하하하